왕이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나나의 중재사건 판결과 관련해 중국 측의 입장을 재엄명했습니다. 왕부장은 나나의 중재사건은 법률의 탈을 쓴 철두철미한 정치 황당극이며 중재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왕부장은 필리핀 전임 정부가 여괴세력의 획책과 조종하에 일방적으로 이른바 중재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 중국의 영토 조건과 해양 권익을 침범하고 나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부장은 중국의 나나의 영토에 대한 주권과 해양 권익은 튼실한 역사적,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중재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 어떤 세력이든 그 어떤 방법이로든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손해하려는 것은 다 헛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왕부장은 중국은 계속 단판과 협상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부장은 중국은 필리핀 새 정부가 실제 행동으로 양국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서 의견 차이를 타당하게 관리 통제해 나가고 양국 관계가 되도록 빨리 건강하게 발전하는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